영상 진행은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재료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보시면 현재 HBM 관련해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 HBM은요, AI 관련 컨텐츠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바로 메모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존의 D램을 어때요? 네, 수직 연결로 쭉 겹친 다음에 이걸 연결해가지고 받는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현재 제작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다중 연산이 가능하고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AI 관련 서비스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받쳐주기 위한 바로 하드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시장에서 현재 글로벌 HBM 관련 시장 전망으로 현재 대비 4년 후는요, 최소 3배 이상의 시장 캐파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AI 열풍을 통해서 바로 부각되는 HBM 시장의 각축전이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추가적으로 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HBM의 시간이다. 결국 2023년부터 시작된 이 HBM의 경쟁이 2028년도까지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먹느냐. 결국 점유율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 캐파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고 결국 여기에 먹거리가 있고 그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주가 상승이 견인되는 모멘텀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삼성전자 하반기에 주요 생산품 양산하고요.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거는요. 결국 HBM에 대한 수요와 이 시장의 캐파가 전체적인 피자파이가 커지는 부분과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 시장에서는요.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에 떨어졌던 주요 반도체의 수급이 오히려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HBM 타임라인 개발 관련 생산 관련 내용들이죠. 보시면 지금 2024년도까지 해서 6세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세대 양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3년 이번 연도가 HBM이 전체적인 시장 캐파가 급성장하는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개발과 양산의 속도를 올리는 타임테이블을 이미 준비 중이고 추가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어때요? 시장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캐파는 더욱 커질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2차전지가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이 반도체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캐시카우로 여겨지는 기존 생산량 그리고 기존 매출 대비해서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단기적으로 매출 상승, 영업이익 상승이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AI 고공행진으로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과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 HAB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어때요? 똑같이 캐파가 늘어나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똑같이 올라가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1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매 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방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 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상승 이후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재료가 체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 투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펨트론 종목에 대한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펨트론 차트를 통해서 주요 대응 타점 체크해보고요. 각각의 메인 시나리오와 서버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현 추세를 체크하고 지지 저항 구간까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제대로 수익 내실 수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펨트론 차트 보면요.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주요 상승 추세선이 살짝 깨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원복되면서 깔끔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보통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바로 패턴 상승 채널링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때요? 세력들의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을 때는 어떻다? 네, 맞습니다. 추가 슈팅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는데 그 눌림목이 바로 핵심적인 메스타점이다. 라고 강조드리고요. 기존에 이렇게 과매수로 가장 가열됐을 때를 보시면은요. 차트상 어때요? 조정은 필연적이었죠. 이때처럼 동일하게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한파동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걸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한번 과매수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갈 때 삼는 게 가장 리스크가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전략을 상승 추세하는 종목의 메인 전략은 바로 눌림목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메인 시나리오 A는요. 바로 이 눌림목 타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눌림목 타점은 이렇게 세력들의 기준봉, 거래량이 터졌던 파동 내에서 중간값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고점 라인하고 딱 정확하게 일치하죠. 결국 이거는요. 기존의 고점, 결국은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돌파를 하면요. 차후에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지지, 메수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력들의 기준봉 파동 이후에 눌림이 나오면 이 중간값은 메수 타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떻게 될까요? 17,500원부터 얼마예요? 16,000원이 분할 매수 타점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이 매물대가 되겠죠. 그런 이후에 손절가는 기존의 파동의 저점 12,500원 손절가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주요 추세선을 딛고 이런 구간이 핵심 상승의 추세가 다시 한번 강화되는 그런 타점이 되겠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추경 매수하시다가 물리지 마시고요. 맘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혼익비와 승률이 높은 바로 눌림목 타점만 대응하자. 라고 강조드립니다. 이게 A시나리오고요. 다시 한번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고점을 높인다면 시가에서 바로 어때요? 지지하는지 체크하고 5% 단타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B시나리오의 단타 전략이죠. 보통 리스크가 작은 게 A시나리오 눌림목 기법이고요. B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시가 지지 전략 그리고 수급 단타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힘드신다면 A시나리오의 대응 가격 꼭 제가 이야기 드린 핵심 대응 가격 체크해 두셨다가 어때요?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재료를 통해서 재료 모멘텀과 차후의 점막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체크해 드렸고요. 선 추세에 대한 상승 추세에 대한 체크와 지지 정황 구간까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 오픈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주요 구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망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험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 주들의 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네,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네,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망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